이번에는 설명 해 드릴 게임은 스탯 버거 입니다 두명부터 4명까지 할 수 있는 기억력 게임 이구요 순서대로 재료를 골라서 햄버거를 완성시키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햄버거 재료가 7가지 총 4세트씩 있습니다 햄버거 빵 양상추 토마토 치킨 고기 치즈 참깨빵이 있는데요 자 기본 초급 게임을 하려면 이 중에서 두 세트를 섞어서 펼쳐 놓으시면 되구요 중급 3세트 그 다음에 고급 하려면 4세트를 잘 섞어서 7 곱하기 4 형태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햄버거 카드 인데요 일종의 목표 카드 입니다 목표 카드는 이렇게 난이도에 따라서 도장이 1개 2개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잘 섞어서 3장을 펼쳐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재료 카드는 뒤집어 놓으시고 자 한쪽에 버거 카드 3개 꺼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플레이어는 자신의 턴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카드를 하나 뒤집어서 펼쳐보고 원래대로 뒤집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할 때는 여기에 있는 버거 카드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맞춰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플레이어 턴에 난 이거 자 요걸 뒤집어서 모든 플레이어가 볼 수 있도록 확인해 보고 자 뒤집습니다 자 치즈네요 자 그 다음 다음 플레이어 역시 자 이렇게 뒤집었더니 고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해 주시구요 자 이와 같이 자신의 턴에 카드를 재료 카드를 하나씩 펼쳐서 모두 확인하고 뒤집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어느 한 플레이어가 여기에 있는 버거 카드 중에 나는 요 가장 쉬운 거 여기 어 함박 스테이크 도전해 보겠다 라고 한다면 자 이 플레이어는 밑에 있는 양상추 먼저 찾으면 되겠습니다 양상추 찾은 다음에 고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찾은 것 중에서 자 여기 보니까 양상추 자 그 다음에 자 고기 자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이 카드를 그 플레이어가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1포인트를 땄구요 그 다음에 다른 햄버거 카드를 오픈해서 펼쳐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순서대로 찾지 못했다면 원래대로 뒤집어 놓고 다음 플레이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진행해서 요 도장 10개를 먼저 모은 플레이어가 있다면 그 플레이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 스택 버거라고 하는 게임은 코딩 관련해서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딩 관련 게임 스택 버거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